뇌절 뇌절 어쩔 뇌절 나 어떡하지 이제 너무 너무 무서워 뇌절.. 뇌절TV ㅜㅜㅐ 어, 노래 너무 좋았어. 노래 계속 듣고 싶다. 어디 갈까? 그래도 킬을 하는게 재밌겠지? 터미널 가자. 테이곤은 무조건 보급을 적어도 4개 정도 먹어줘야지! 어제 애딱을 너무 재밌게 싸가지고 애딱 또 쓰고싶어 어디 다 떨어지는지를 못봤는데 제세동기가 나왔다고? 와 오늘 훈련장 갔다와서 잡았다 이거는 인정? 나 오늘 훈련장 안갔으면 못잡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에임이 좀 흔들렸는데도 잘 잡았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갔다 나 오늘 싹플이 잘 안돼 뒤집어 꼈나? 아 눈 맞네 내가 들은게 여기 있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싹플이 안된다고 했는데 내가 들은게 맞았구나 그곳 바로 가도 되겠다 오토바이 타고 이거 따라가면 돼 와 주변을 많아 오우 존맛탱 놀란 사람이던지 말던지 아우 바다야 설마? 됐어 됐어 오 잡았는데 이거? 이거 좀 먹기 힘들어 나 쓰면 안됐는데 아 플레이어 그럼 그렇게 쓸거면 놔주라 바퀴폴 자살도 할 수 있어? 바퀴폴 킬로그 처음 봤어 어디 있냐 애들 다 아우 잡았나? 방금 킬로그 떴나요? 아 여깄네 아우 나이스 이런거 너무 좋아 아 왜 나이스? 너무 좋아 오전부터 애살 왜이렇게 잘 맞냐 나이스 나이스 진짜 잘 쏘는 것 같아 아 재세동 기수도 더 용감하셔도 될 뻔했네 거리가 와아 그래야 돼? 아 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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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 아 자 타봅니다 돌까지 뛸걸 아 이겼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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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흑 제세동기 진짜 다행이다. 제세동기 실례하지. 아 나 여기 보고 먹고 싶어. 힘들어. 차라리 점프할 건 아니고 보고 여기 배가 있더라고 보트가. 다 안 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저 보트.. 아 새.. 새 보고 먹을 걸. 아 몰라. 먹을 거야. 개머리판이 웬 말이냐. 왜 비었어. 왜 다 긁어먹은 거 아니야. 아싸 그래도 삼툭 하나 건졌다. 삼툭이니까. 아 역시 건너가야 돼. 와 그 다리 끝에 다리한다. 여기 세워서 다리 끝 한번 싸워보고 안 되면 돌아가야 될 듯. 여기서 딱 차 가려놓고. 아까운데. 아까운데. 덕냐. 벽에 까버린다. 깠다. 벽에 깠어. 아 내가 먼저 쏜 것 같은데. 얘는 내가 풀피 아닌 줄 알고. 헤에 깍뻑. 저 건너가야 되거든요. 아 Lindsey. 라이딩으로 간다. 나의. 라이딩을 봐라. 나.. 왼쪽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아.. 아.. 또 하나.. 내거 차 있어야겠는데? 아.. 또 하나.. 내거 차 있어야겠는데? 아.. 아이 방금은.. 이럴 수도 있지.. 뭐 실력이 여전하다뇨.. 아.. 사소옥.. 사소옥.. 아 치우세요.. 아가.. 개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멈춰줘.. 아.. 아 나이스! 아.. 내가 차 타는 것만 노렸지.. 얘가 그 개 같은데? 다리.. 아 왔다! 아 왔다! 아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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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너무 무서운데? 아.. 이럴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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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 와 이거 어떻게 살았냐 아휴 아 그러자요? 아까 사람들이 채팅창에 그러자 그러자던게 이거구나 자 소리 해오서 못킨건가 방금? 아 해오서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 어 나 부자 아닌데 요새 하하 뭐 해연가 건너오는 분명 있을텐데 맞네 하나 둘 셋 아 제발 아 제발 자산하지마 어어어 자산하지마 아 나이스 이렇게 아 나 어디야? 이거 어디 회원인데? 아 이제 가야되네 드림크 하나 더 어디 가야돼? 아 못돼 아 아 아 한때만 맞으면 죽는다 살려줘 하나 둘 셋 네네네 네명 다 찾은거 같은데 이게 없다 자 자기잡아 할게요 어 낀다 아 이런 해문에 떨지마 벌뻔 떨지마 할 수 있어 떨지마 이리 보내보내 보내보내 어 안돼 안돼 어 서클반인데 서클반 자 끌고 올까? 뛰어가는건 내가 둘 다 잡아준다고? 좋은 자리 가자 해우소랑의 끝 아니야? 해우소 아니야? 넌 둘이 싸우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내가 둘 다 잡아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게 얘들아 싸우지마봐 아이고 나무 하나 더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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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우지말라구 어 싸우지말라 어디지? 어 아 쏘겠다 아 또 북길이야 따가워 아 짜증나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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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eligible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방 폭탄치면 늦을거 같애어 aver시메 그래서 아 warfare 잘 썼으면, 뒤에 말이었으면 어디 갔어? 근데 어디 가쏴요? 아우 맞네 아우 뭐 해도 다 맞놈 젠장 그냥 아쉽.. 아쉽네 그냥 내가 아쉬운거다 그거야 그 얘네 둘이 싸울 때, 그때 그로자로 길래를 내가 잡았으면 그렇게 멘붕이 안 왔을 텐데